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첫날인 5일 경남을 찾았다. 이날 통영중앙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휴가를 보냈다. 이 자리에는 천연기 통영시장과 정점식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휴가에서도 지내 해군기지를 방문한 뒤 대통령 별장, 청외대가 있는 거제시 저도로 이동하는 등 경남을 찾은 바 있다. 임기 중반부를 맞은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에 재충전 시간을 보내고 동시에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전국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국내 곳곳을 옮겨다니며 휴가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선 여름휴가는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무엇보다 지역 경제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들도 휴가를 쓰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 군 장병을 격려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휴가 기간 전국 구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전망이다.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사법과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5일 노란봉투법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이들 법안에 대한 재예 요구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 일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재예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이달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광복절 특사 여부, 9월 체코 원전 협력 방문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